지쳐와야 뭐하더리 워낙지만 도도 베어고 칼을 빼어 반도떨어서 가사무자 확질렀는데 고통 안주주어 가물에 고군들어 낙서를 버리려 도움둔 내 낙서를 앞서 아이고, 내 아무도 같네 마랍도여 당신들어 가사음을 벗길 카드도놀어 빼냐거니 바친카드리간이 빼어지고 새치가 바그릇부터 따로 그지 되가냐거니 밖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 뛰어난 의미 아니고 할머니 내가 줘갔어. 의미를 살려줘. 중고지도 잡을게 신책이로 나를 저들며 소설을 물고 우르물고 동시부인지 말고 따따따 자리갑 따라주고 뚜렷을 들어가며 죽은 남자 목을 안고 아이고 이게 왜 되려나. 네 천하 무상한 사자만 그리 말라 질렷듯이 생육의 귀지리냐. 애매한 말 들을때야 분한지의 칭장 없을때나. 무망한 시국말들 족불루와는 말고 날갔듯이 모아라. 니가 무지 생각하라. 천만불리 늦떨지 어린단지 두남매를 어쩌자고 죽었느냐. 소설 얻은 그 마음 가까운 자리들이라네. 언제나 나시고 이본도 그를 잃고 졸이 없어. 나도 산길 조지였고 너희가 장애들 늘 그 형상으로 지고니. 누구라고 같이 죽자. 이렇듯 누룩을 오지 통초지 누룩을 며. 죽은 무친 뿐이 안고 아이고 아버지. 이 죽음이 왜 이래요. 서울 가신 아버지가 사원컵체소 때가 자고의 방으로 그리다가 실제 생굴을 따고 가신다고. 평생을 말하듯이 소방산 뱃돌 생교들 생육 아버지가 신나고 이 죽음을 오시니까.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